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을 남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남기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영상을 남기면서 이거를 간직하고 있어도 좋고요. 여러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1인 기업가 분들이죠. 1인 기업가 분들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지식들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로 유튜브를 정말 사랑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는 어떤 홍보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제 지식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뭐 이렇게 수입을 많이 남기겠다. 이런 것들 목적보다는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영상들을 남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몇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사실 이제 뒤돌아서면 많이 잊어버리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적었던 그런 앞에 이제 의미들 그런 것들을 100%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 저저번 학기죠. 저저번 학기부터 제가 이제 복습용으로 제가 미리 만들었던 그것들을 유튜브에다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말고사 이렇게 썼던 기말고사 때 이제 어떤 그 논술식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서술문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제가 강의했던 것들 기반으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학생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복습 강의를 봤던 친구들이 실습을 정말 잘 따라하겠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강의 디지털 대학교는 어차피 온라인인 것이고요. 대학교 강의 때 이렇게 오프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용으로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교육 센터들하고 교육들을 많이 추진을 해요. 멀티 캔버스도 있고 한컴 NDS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어떤 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지방에 있는 진흥원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추진할 때도 각각 교육 센터에서도 사람을 모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할 때 이제 인터넷 강의를 같이 제공한다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강의를 마치시고 난 뒤에 어려워 하시죠. 왜그냐면 보통 강의가 5일짜리로 플루아예요. IT 쪽 보안 강의 같은 경우에는 5일짜리를 뭐 35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 많은 실습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회사에 가서 전달 교육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5일 동안에 강사들이 이제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했던 것들을 5일 동안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미리 준비됐던 것을 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에 관련된 강의들이 있으면은 제공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직접 그 인터넷 강의를 만들었던 강사를 직접 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자특강이죠. 저자특강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교육센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터넷 강의 이렇게 쿠폰을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이렇게 강의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자체적으로 이제 유료 판매용으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일부 이제 계속 강의들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무료로 계속 강의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런 무료 컨텐츠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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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모이고 모이고 보면 쌓이잖아요. 그럼 쌓이면은 계속 유튜브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이제 사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유료 판매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프론이나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 유료 컨텐츠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은 지식이라도 영상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책으로 남기셔도 정말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남기고 하는데 최근에는 유튜브가 그래도 앞에서 말했듯이 홍보 같은 목적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분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보기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누구한테는 이제 뭐 지식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뭐 이렇게 특히 컨설턴트 제가 이제 모이애킨 컨설턴트를 많이 강의를 올리는데 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많이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연습 삼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건데 그런 대로 연습 삼아서 한번 영상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누구한테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인터넷 강의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지식들을 나누면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